그룹 샤이니가 4달 3일 깜짝 컴백을 합니다. 샤이니는 기존 정규 4집 수록곡 11곡에 신곡 3곡을 더 수록해서 리패키지 앨범 Married to the Music 발매하게 되는데요.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9일 오후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앨범의 재킷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재킷사진 속에 샤이니는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이 흘러내리는 콘트와 조화를 이뤄서 콘셉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